1919년 김인원 3월 초하로 천안에서 30리 떨어진 아원의 장터에서 조국을 찾으려고 독립만세 부르다 숨지어간 순국 처녀 있었으니 그 이름 유관순 조생긴 일이나 하라면 군복이나 한가지 먹기나 하라면 도야지나 한가지 그리고 독립이론 만세나 불러라고 하면 번개나 한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했고 북간도로 피난들을 갔으며 그 당시에 사연을 담은 김정구 선생 노래 눈물저전 도망강 여기에 있다 도망강 푸른 불에 노졌눈패 싸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이름을 싣고 도망강 푸른 불에 노조눈패 싸고 흘러간 그 후 세계 최2차 대전이 돌발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드디어 하와이 진주방 공격을 시작했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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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Six 하루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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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cks 도레 feltOK 도라 Cым 도라 도라 고요한 시간날 하와이 아침iento 저기에도 불 저 facto 불꽃이 터지자 화재 진화작업에 유입던 주민들은 전랄남버 119 소방스테이션에 chanting 전화를 읽어주길 하 에 일본은 바라기 시작했고 미국은 서서히 흥분하기 시작했다 신장무기 미국의 B-29무기가 서서히 한국협과 일본협상공을 날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공습경고가 울려퍼지기 시작했으며 일본사람들은 구슈개요구슈개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조생기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방역공으로 빨리로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지 않고 일본의 순서 고생을 많이 한다 빨리 들어가라 1945년 8월 드디어 히로시마 상호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일본은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다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그 후 소서히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있었으니 고은봉씨의 선창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한국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게 이곳은 한국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게 오늘을 위하고 온 내가 왔든가 우시하고 왔든가 비린내 나는 푸드 흐타에 이 슬퍼진 백이로 아기들아 어찌 우리 이나들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쟁 비극이 시작됐다 강원도 충성 땅 고요한 안개 낀 밤에 새벽 4시를 아래켰다 유 hur 여기는 똑순이 여기는 똑순이 컵 여기는 똑순이 여기는 똑순이 한라산 나온다 여기 한라산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쳐들 쳐내려오고 있다 뭐가 쳐내려온다는 거야 왜 그래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있다 뭐라고 공산당이 뭐라고 뭐야 북귀다 북귀가 쳐내려온다 그래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기 지금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다 군인도 없다 바다 좀 지원해다오 거기는 사람 있고 군인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미안하다 오바 그 6월 28일 새벽 2시 한강 철교가 폭파됐다 5 4 3 2 1 0 FIRE 한강 이북양본 설탕미 워툴 아이고 저 괴뢰군들 봐라 와 누르르르 몰려나오는구나 아이고 나 살려주시오 며칠 후 나글라스 맥아드 장군은 우리나라 수원전선에 도착했다 존경하는 메가도 사령관님 존경하는 메가도 사령관님 우리는 지금 마강이 직전입니다 저희는 지금 적군들이 신장비로 지금 막 몰려내리고 있습니다 메가도 사령관님 우리에게 신장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신무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메가도 사령관님 All right Never mind Never mind 그 후 우리나라 상공에는 전투기와 색색이가 벌떼처럼 날라들기 시작했다 평양, 사리원, 신남포, 원산, 놈들의 군수기기를 오조리 때려붙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선정에 신무기 겨지어 대박이 시작했다 우리 파이비 성사이지, 파이비티냐 우리 조선, 우리 중독, 우리 지원 대전이 있어야지 잡초치 달라마 와냐, 와이니가이냐 아이아이 작전상 일사후퇴가 시작된다 다리를 걸으러 간다 아까 담배요 진짜 담배요 혼자 울면은 백호동이요 둘이 울면은 쌍고동 셋이 울면은 삼고동이라 쌍고동으로 연락처럼만 병아지렸던 부산항도로시에는 수많은 장사들이 오고간다 거래거기 샀어 거래거기 샀어 내배 사이소 매일 아침 부산일보 구닥스 신닥스 하스깨기 구닥스 신닥크 거래거기 샀어 꼼자 샀어 하스까스 다시 하스까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현인씨의 구세라 금수나 여기에 있다 눈모라카 눈모라카 휘날리던 방창한 나무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조를 받았다 금수나 고대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한 거냐 하영도 바바바바바디 대겐 난 간기 초생달 만들어 히히 떠바바바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Tja 감사합니다.